연락이 안 돼도 답장이 조금 늦는 건 바쁜 일이 있겠죠 흔들리진 말아요 당신의 마음을 가끔 너무 바쁜 날 당신도 있잖아요 당신이 먼저 그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게 멋대요 당신이 좀 더 초조하고 조심스러워진 있다고 해도 연락을 기다리지 말아요 전하기만 쳐다보지 말아요 기다리지 말아요 당신의 사랑을 그 사람도 당신의 마음과 똑같아요 다만 오늘 하루 너무 바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신이 보낸 연락을 받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아주 조금 먼저 그 사람보다 더 표현하는 게 멋대요 헷갈리고 헷갈리고 전하기만 쳐다보지 말아요 전하기만 쳐다보지 말아요 기다리지 말아요 기다리지 말아요 사랑을 기다리지 말아요 사랑을 기다리지 말아요 사랑을 기다리지 말아요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먼저 연락해요 좋아할 거예요 사랑을 기다리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để 함께 부족해 안녕하세요 내가 간단히 저희 영상입니다 여러분